한벌 감개 매듭입니다. 왼쪽 끈으로 한번 감아 세워줍니다. 가로로 잡고 세로로 세워 육자고리를 만들고요. 가로부분을 앞에서 뒤로 감고 육자고리는 세로로 고정해주면 왼쪽에서 들어와 고리를 감고 나갑니다. 매듭은 완성됐고요. 이쁘게 조여주시면 조일 때는 귀쪽으로 끈이 안 들어가도록 배치해 두고요. 몽통부터 끈까지 다 당겨서 몽통이 이쁘게 조여주도록 만들고요. 뿌리부터 끈 나오는 곳까지 다 당겨서 조여줍니다.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조여졌으면 거꾸로 돌려잡으면 완성입니다. 가능한 거꾸로 돌려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